안녕하세요. 에어식스 TV 박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사로입니다. 오늘 리얼리브는 VFC 글록 내구성 강화 패키지 제품입니다. VFC 글록이 19젠4 말고는 리뷰를 한적이 없더라구요. 그러게요. 당연히 했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글록 리뷰를 하나밖에 안했었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는 글록 19X와 글록 17, 글록 19젠4 버전의 내구성 강화 제품을 준비를 해봤어. 이게 CPC컴퍼니에서 수입한 제품이죠? 리뷰형으로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준비를 해주셨더라구요. 그럼 이건 VFC에서 나온 개선판이에요? 그건 아니고 VFC 순정 제품에다가 수입사에서 자체적으로 추가 작업을 한 다음에 개선품으로 판매를 하고있어. 우리가 기존 VFC 순정에다가 차시 고정이나 챔버 유격같은 추가 작업을 하고 판매를 하는것처럼 말이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선택지일수도 있겠네요. 어느 부분들이 개선된거에요? 이 세가지 제품은 사실상 외형만 다른 제품이지만, 순정 이외에 강화된 부분은 슬라이드 멈치 홈에 열처리 스틸 부품이 추가되었고, 메탈 리콜 스프링 부시가 추가되었고, 마지막으로 샤시 보강핀이 추가되었어. VFC 글록이 슬라이드 멈치 홈이 자주 갈리는데, 이 제품은 순정 슬라이드 멈치 홈을 가공을 해서 추가적으로 열처리된 부품을 장착을 했는데, 글록 슬라이드 멈치가 얇은판 형태로 되어있고, 산창에 따라서 BB팔로워가 끝까지 안올라가는 경우도 있어. 그리고 사용하다보면 슬라이드 멈치가 변형이 되어서 멈치가 스톱홈에 정확하게 걸리지않게 되는 경우도 있어. 이렇게 되면 홈의 아랫부분이 깎여나가서 결국 후퇴고정이 되지않게 돼. VFC 글록 제품 사용하다보면 슬라이드 스톱홈이 사선으로 깎여나가게 되더라구요. 우리는 기본점검때 멈치가 제대로 걸리지않은 경우에는 슬라이드 멈치를 아래로 살짝 굽혀서 정확하게 걸리도록 만들어주는데, 이렇게 열처리 스틸 부품까지 조립되어있다면 더욱 좋겠지. 다만 부품의 고정이 M2볼트로 되어있어서 오랜 사용시에는 볼트가 부러질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일장일단이 있는거같아. 두번째로 메탈부시는 얇은 플라스틱 재질에 순정 리콜 부시가 잘 찢어지기때문에 필수로 교환해야하는 부분목이라서 우리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있는데 이렇게 제품에 포함이 되어있네요. 조립은 안되어있고 포함이 되어있는거에요. 마지막으로 해머샤시가 글록18C와 공통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18C용 연사시아가 결합되는 핀구멍이 다른 글록시리즈에도 그대로 사용이 되는데, 이 구멍으로 오래 사용을 하다보면 샤시가 반드시 깨지게되요. 그래서 이 구멍에 끼울수 있는 열처리된 핀을 제공해줘서 내구성을 어느정도 보강할수있어요. 이 펜도 조립은 안되어있고 포함이 되어있는거죠? 맞아. 제품에 포함이 되어있는데, 일단 이런 부품들은 구매하시는분들이 바로 사용하실수있게 미리 조립이 되어있으면 더 좋지않을까? VFC클록이 요즘 나오는 제품은 슬라이드 분해방법이 조금 바뀌었는데, 먼저 슬라이드를 후퇴시키고 방아쇠를 당긴 상태에서 분해레버를 아래로 내려줘야돼. 방아쇠를 당기고 있는 상태에서 슬라이드를 앞으로 밀어줘야돼. 실총이랑 다르게 바뀌었네요. 오래 사용하다보면 블루백유닛이 마모가 되어서 트리거바가 잘 눌리지않은 경우가 있는데, 그것때문에 치수가 변경이 된것같아요. 메탈부쉬랑 해머샤시 핀은 어떻게 고정해요? 내가 19X에 장착을 하면서 보여줄게. 리콜스프링은 분리하는 홈이 있는데, 홈을 맞춰서 빼줘야돼. 홈법조절은색 부품을 90도로 꺾어서 부쉬를 교환하고 다시 그대로 끼워넣으면 돼. 해머샤시를 분리할때 한가지 주의할점은, 밸브 노커락과 노커락 스프링이 이탈될수 있으니 손으로 감싸지면서 빼주는게 좋아. 그리고 샤시핀은 더이상 들어가지않도록 머리가 없는 형태인건 조금 아쉬운것같아요. 그러게 넣으면 딱 맞게 멈추면 좋겠는데 그건 좀 아쉽네요. 기존 VFC 글록의 칼라파트랑은 다르게 생겼네요. 이 제품은 칼라파트가 인너바렐를 잡는 구조가 아니라 일반적인 아웃바렐 형태의 칼라파트가 접착이 되어있어요. 뭐 어차피 소음기나 컴펜세이터를 장착하려면 나사산이 있는 아웃바렐로 교체를 해야하긴하지만 선택권이 있다는건 좋네요. 이번에는 슈팅테스트는 못해봤는데 글록은 우리가 많이 썼던 제품이니까 형이 볼때는 어때요? 일단 기본제품보다 48,000원정도가 비싸긴한데 슬라이드스토폼에 열처리된 부품이 추가된것만으로도 충분히 값어치는 하는것같아요. 그리고 샤시에 핀을 장착을 했다고 부서지지 않는건 아니지만 없는상태로 사용하는것 보다는 훨씬 더 오래 버틸수도 있고. 그리고 메탈부시는 기본적으로 교환해줘야하는 부품이니깐 당연한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VFC 글록이 알다시피 집탄이 그렇게 좋지는 못하잖아. 영상을 봐도 하탄도 나고 탄착군이 크게 형성되어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판매하는 제품은 샤시 고정과 챔버 유격작업을 해서 집탄을 더 올려드리잖아. 이 제품도 이 작업을 하고 집탄을 한번 더 확인해보자. 확실히 유격작업후에는 집탄이 상당히 많이 보였어요. 근데 VFC 특유의 핫한 문제가 있어서 레드다시나 조절식 아이언사이트가 없으면 조준하기가 쉽지는 않네요. 이참에 만들어보자. 니가 볼때는 어떤것 같아? 일단 저처럼 사용량이 많으면 부품이 파손되는걸 걱정하지 않을수가 없는데, 이렇게 내구성 강화패키지가 있으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선택권이 넓어져서 좋은것 같아요. 기본 제품으로도 꽤 오래 사용할수 있다는 내구성이 좋은 제품인것 같아요. VFC 글록 제품에서 지적되어왔던 내구성 문제는 사실상 발사량이 비례하죠. 많이 사용할수록 그만큼 빨리 파손이 되는데요. 제품이 이렇게 파손이 되는건 누구나 달갑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소비자의 니즈를 잘 파악하여 수입사에서 자체적으로 개선을 해서 제품을 판매를 하는것은 소비자입장에서는 장점인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리뷰한 CPC컴퍼니 개선판은 국내가 32만원이고 기존 제품보다 48,000원정도의 가격차이가 납니다. 스틸슬라이드나 스틸샤시로 교환하실분들은 기본형을 구입하시는게 더 좋을것 같습니다. 순전상태로 계속 쓰실분들은 CPC컴퍼니의 개선판도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제품을 구매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이상 FCTV의 장손이었습니다. 박상현이었습니다. 추가작업을 해야할게 점점 늘어나는데? 내가 좀 도와줄까? 어, 넌 가만히있어. 어, 넌 가만히있어. 어, 넌 가만히있어. 감사합니다.